키글 구독 버튼을 눌러줘 휴, 배고파 저런, 친구들이 배가 고픈가 봐요. 친구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세요. 친구에게 음식을 먹여주세요. 음식은 침실 음식은 침실 열기 김치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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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맛있어 우와 맛있게 잘 먹었다 행복해 배가 부르자 친구들의 마음도 덩달아 행복해졌답니다 친구에게 음식을 먹여주세요 닭볶음 더샅옵 reim 돈까스 쌀밥 된장국 떡두기 우와, 맛있어! 우와, 맛있게 잘 먹었다! 행복해! 배가 부르자 친구들의 마음도 덩달아 행복해졌답니다. 저런, 클린이가 콘크리트 웅덩이에 빠져버렸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 누가 좀 도와줘요. 빈칸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야호! 잘했어! 출동! 출동! 오, 이제 될 수가 없어. 이제 나, 내가 도와줄게. 로이를 눌러 변신을 시켜주세요. 콩크리트를 부숴서 클린이를 구해주세요. 흠, 내 몸이 콘크리트 풍성이잖아. 야호! 앰버를 눌러 변신을 시켜주세요. 랩차! 변신 완료! 스티커를 붙여 구급함을 완성해주세요. 야호! 스프레이로 콘크리트를 모두 제거해주세요. 우와! 잘했어! 상처에 밴드를 붙여주세요. 우와! 우와! 고마워! 클린이가 무사히 구조되었어요.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앞으로는 조심해야 해. 저런! 친구들의 몸이 너무 지저분해요. 어서 씻어야겠어. 아, 온몸이 끈적끈적거려. 거품으로 친구의 몸을 씻어주세요. 하하하! Egg & Egg & Egg denenrent ahah wespr Success 스페어ини스 야호! 물로 거품을 씻어주세요. 바람으로 물길을 제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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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친구들의 몸이 깨끗해졌어요. 정말 상쾌한걸?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 거품으로 친구의 몸을 씻어주세요. 물로 거품을 씻어주세요. 바람으로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우와, 친구들의 몸이 깨끗해졌어요. 정말 상쾌한걸?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 따스한 아침, 자동차 친구들이 일어날 시간이에요. 난 아직 졸린데. 조금만 더 자면 안 돼요. 배를 눌러주세요. 간지럼을 펴서 친구들을 깨워주세요. 간지럼을 펼쳐주세요. 간지럼을 펼쳐주세요. 야호, 친구들이 모두 잠에서 깨어났어요. 간지럼을 펼쳐주세요. 간지럼을 펼쳐주세요. 간지럼을 펼쳐주세요. 야호, 친구들이 모두 잠에서 깨어났어요 하루를 힘차게 시작해볼까? 오늘은 뭘 하고 놀까?